자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저희가 뽑기샵이었는데 이 열쇠 뽑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열쇠가 하나 있어요 지금 네 하나 있는데 이거 19번 열쇠 상품이 짜란! KM 루피 레진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는 그래도 출시가가 꽤 비쌌는데 뭐 요즘은 레진이 좀 인기가 없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치우기에는 좀 양이 없어서 맞아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해볼만 한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번 이거 설계 아주 고수기 때문에 열심히 설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용 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케이 거의 다 치웠죠? 얘를 치우고 로빈을 가져가려는 생각이죠? 어? 뭐야? 아 맞아 이거 리터치 한 분이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실수가 있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껴버렸죠? 됐다!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뽑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냐? 오케이 좋아요 잘 치웠는데 오히려 더? 어 너무 잘 치웠는데? 아니 저거를 안 치워? 아 로빈? 로빈은 냅두게? 어 아니 이거 일단 뒤로 치우게 아 근데 너무 좀 그럴 것 같은데? 아니지 아니지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 로빈도 치울 공간 나와 지금 빠르게 치울 수 있는 애들을 너무 많이 치우는 것 같아서 금방 치웁니다 이렇게 어차피 앞에 있는 애들 다 당겨야 돼 애들 여기 앞에 드래곤볼 이거 때문에 좋아요 오 저 볼도 같이 주나봐 오 볼까지 서비스로 들어있는 해기드 뽑기 일단 얘를 먼저 옮기자 더 앞으로 못 오게 음 어 오케이 오케이 공 땜에 올걸? 어 알았어 에라엘 옮기고 그러면 더 뒤로 갈걸? 여기로? 그렇지 오 잘 들어갔다 혹시 끼면 뒤로 얹어버리면 바로 세워줘야 될텐데 세워주면 좋긴 한데 아니면 빠싹 당겨서 어 바싹 당겨서 뒤로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바싹 당기자 어 그러자 그러자 일단 좀 더 설계 천천히 해봅시다 여러분 조금 설계가 필요한 거라서 열심히 설계해볼게요 한번 뒤로 당겨볼게요 아우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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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이 채웠습니다 그냥 당겨볼게요 다시 한번 지우개가 이쪽에 있어 아니면 그냥 냅두는 건? 아 그냥 냅두라고? 아예? 냅두면 이렇게 가다가 맞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?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많이 치웠어 이미 한번 이건 다 넣어야지 자 이거 세워봅시다 한번 세워보고 그렇지 붙어! 아아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더 놀지를 해봐야지 지금 잠깐만 잠깐만 역시 이런 큰 피규어들이 치기가 좀 어려워 탔다 이 정도면 뭐? 나 빼 얘를 벽에 붙이거나 뒤로 치우거나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잘 봐야돼 아 이리요? 응 나쁘지 않은데? 응 얘를 이쪽으로 치울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이 타일 업 오 올 것 같다 할 만한데? 오 방향 좋고? 그렇지 방향 좋고 기회 두 번 예 오케이 이제 설계지 많이 치웠다 많이 치웠어 진짜 얘는 그냥 잡아서 당겨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오케이 오케이 좋다 지게가 이쪽에 있어서 아 꼈다 아 꼈습니다 지게가 이쪽에 있어서 좀 괜찮네 응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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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살짝 당겨버렸다 이거 끝까지 당길까? 응 그냥 잡아도 되겠지 아니면 여기저기 살짝 응 이제 방향 아닐까 오케이 많이 당겼고 많이 당겼고 나중에 제가 여기저기로 세로로 한번 이거를 뒤로 당겨 올게 와 저기 들어올까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거의 설계 끝판왕인데 오 들어온다 여기 위에 위에 잡아야 돼 아 피웠다 이거 방금 위에 잡았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으응 남질방 자 얘가 조금만 치워지면 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또 상당히 무거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 혹시 일로 못올리나 옮기자 여기까지로 아니면 얘를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당기면 얘가 눕지 않을까 괜찮다 괜찮다 얘를 세서 일로 당기 응 그냥 잡아서 한번 끌어 이제 알아서 누울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거 같아 눕지가 않았다 이거 예상치 예상 밖인데 어 꼈다 뒤로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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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정도면 그래도 오 불안한데 많이 치웠고 터키 7 응 고 얘를 빨리 치워 저거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빨리 땡겨 일단 땡겨놔 왜 안 땡겨져 그냥 잡을게요 좀 불안하니까 이거는 어 이거 유리 쪽에다가 어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질개는 어디서 떨어졌나봐요 어디서 떨어졌나봐요 이 정도면 되나 해볼까 그냥 여기서 응 되자 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옆에 로빈 안 건드리게 도중 네 살짝만 얘를 짙게 잡아 꺼내고 아주 좋습니다 질개가 저기 있어서 질개가 저기 있어서 꼴랑을 꺼내야 돼요 로빈 안 건드리고 그렇지 오 꺼냈다 꺼냈어 꺼냈어 아이고 바꾸러스 바뀌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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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괜찮은 괜찮은 자 일단은 앞을 저희가 치워서 근데 이렇게 넘겨 둬 이게 질개가 좀 터져있어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시도는 해봅시다 조금 더 넘어가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넘기는 게 쉽지는 않고 지우개 넘기는 게 쉽긴 하거든요 어쨌든 어떻게 할까 역시 모르니까 지우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 지우개가 또 바싹 붙어버렸어 어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아 지우개가 좀 서긴 했는데 또 꼴랑이랑 같이 잡으면 맞아 맞아 아이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 뭐야 이거 뒤로인가 요리조리 아 뒤로구나 갑자기 헷갈렸나 어 갑자기 헷갈렸어 넘어가면 안 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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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유 지우개를 잡으면 좋은데 지우개를 잡으면 좋은데 지우개 잡힐 뻔했는데 바닥까지 지우개가 안 내려가나요 이거 혹시? 아니 내려가긴 하지 지우개 Horizon 내려가긴 하지 해 걸어가면 2 ganzen 이건 그냥 꼴만 잡아야겠다 손목백정 이런게شر 걸지압 해 이거 쫋아 빨리다 끌고 오자. 자자자 끌고 오고.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. 쉬운데? 일단 해볼게요. 흘려! 하다가 또 끌고 올 수 있으니까. 맞아 맞아. 타이에 걸렸어. 타이에 걸려서! 좋다! 아.. 작도가 안 좋다. 길게 넣었는데. 오!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한 번. 자 가자 끝내자. 야 이거. 쉽지 않은데. 교육이 방해를 하고 있긴 해. 응. 요리조리는 괜찮고. 아 각도가 조금 아쉽네. 아이고. 괜찮아. 지금도 괜찮은데. 조금만 걸리지 말고. 오! 나이스! 깔끔! 나 방금 완전 성실하게 찍었어. 좋습니다. 카라! 카라! 독특님! 좋아 먹기 너무 날라 먹는 거 아니니까. 아 지워 먹기 좋아요. 아 너무 좋은데? 심지어 이거. 진짜 회기득으로 뽑았네. 아 사물함해도 안 들어가는 사이즈래요. 너무 커서. 저희는 나중에 한번 받아야지. 좋다 좋아. 뭐 이렇게 치워주시면 안 뽑을 수가 없잖아요?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남은 기회로는 피규어 좀 건드려 봅시다 혹시 또 하나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치우는 설계를 좀 잘했다 그리고 지우개 각도도 되게 잘 그.. 금방 빨리 만들어졌어 각도가 이 정도면 진짜 빨리 만들어진 거야? 진짜 안 만들어질 때는 어우 죽어라 안 만들어지는데 오늘 이 정도면 그래도 빨리 만들어졌다 근데 요즘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 할 맛 좀 나네요 아 좋다 좋아 이야 또 고맙다 열쇠 좋아요 좋아요 19번 열쇠 이거는 이제 열고 사장님한테 연락드리면 되잖아요 짜롱 뽑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받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희가 또 누가 두고 가신 열쇠를 또 이렇게 냠냠냠 하게 됐네요 자 그럼 요즘 운으로 뽑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 좀 읽어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الب Tamam